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 대장주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P&T예요. 종목은 잘 선정한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은 괜찮은 것 같아요. 15%. 그런데 가격이... 그렇죠. 평당가입니다. 이거 너무 높게 사셨는데요? 7만 원대예요. 7만 150원. 이게 7월에 2차전지주들 거의 날아갔을 때 조금 내려왔을 때 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7만 원이면 7월 달 고점 이후로 조금 떨어졌을 때 그래 이때다 하고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이때 들어가면 전 고점까지만 바라봐도 수익은 낼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런데 거기서 확 빠진 겁니다. 이거 어떡합니까?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? 조금 아쉽습니다만 고점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잖아요. 반토막 난 상태였는데 조금 최근에 반등은 나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행히도 pnt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거든요. 작년에 영업이익이 1년 전체가 거의 한 780억 정도 기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1,600억 이상입니다.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1분기에 예상한 전체 영업이익 올해 한 100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청이익이 pnt 같은 경우도 1조 원 초반이거든요. 그러면 어차피 2차전지 관련 종목근도 장비며 소재며 이미 밀린 만큼 밀린 상태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겁먹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비중이 비교적 크지가 않잖아요. 15%. 주식 하다 보면 물릴 수 있습니다. 물릴 수 있어요. 누구나 다 물립니다. 그런데 비중이 문제라든지 비중이. 이분 같은 경우는 15%니까 좀 여유가 있죠. 이렇게 밀었을 때 추가하면서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. 기술적 보시면 지금 고점. 그러니까 작년 7월 26일 날 고점에서 징그리하게 밀었습니다. 이 기업도 거의 반년 넘게 중간에 20일 선은 제대로 한 번 돌파 못하고 계속 대밀었는데 지난달에 20일 선 장악하고 나서 지금 60일 선 수급선까지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고점과 이 고점에 6개월 만에 트렌드 저항 트렌드를 오늘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밀리는 겁니다. 이런 것은 일단 바닥은 찍었다.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. 대신에 주가가 이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하락폭에 만약에 기간 조정을 준다 그러면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푸시업 패턴이 나올 수 있다.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정신없이 만듭니다.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1차 쭉 바닥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바로 V째로 쏘는 게 아니고 바닥을 탄탄하게 일단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 15%니까 만약에 4만 원 초반 정도 지난주 저점 라인까지 한 번 늘려준다 그러면 그때는 땡큐 하세요. 땡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추가하겠습니다. 그래서 5% 더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10%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단가 확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만 원 미만 정도 되는데 좀 끌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제부터는 겁먹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눌러주면 땡큐 추가 매수 한 10% 정도 그런 식으로 분할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한 6만 원 나이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좀 홀딩에 나가자 여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